와, 귀엽게. 이야, 구름이 그냥. 그림이구먼, 그림이여. 마이 퓨처하우스. 오, 그거 이제 처음에 나왔던 때. 나우 마이 홈. 이제 저기로 이사 가는 거죠, 조금 있으면. 2년 만에 지금 이게 다 올라올 거네? 네. 그러면 이제 입주 날짜가 대가 언제예요? 12월 중순. 와, 올해?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집들이 좀 제대로 하셔야겠네. 근데 굉장히 불안해요. 아직 저렇게 집다운 집에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진짜 내 집인가라는 생각도. 와, 덥다. 아이고, 다 샀다. 그러면 여기 어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관악산으로 갑니다. 관악산. 관악산. 우리 산타토. 산타토인데. 아, 버스 저 천문 열고 다니는데. 나 낮에 따는 버스 너무 좋아요, 진짜. 이야, 서울대. 와, 물고기 장난 아니야? 송사리. 이야, 물 진짜 많다. 어? 사장님. 펀데이 얼마예요? 펀데이. 펀데이. 아, 펀데이.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나? 냉커피도 주세요. 뜨거워, 뜨거워. 국물 맛이야. 저거 냉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보다 저게 맛있지 않아요? 훨씬 맛있어. 아유, 그럼. 믹스커피가 제일 맛있어, 정말. 아유, 사장님. 커피 너무 좋아하시네. 빨리 나가. 그 세계에서 바리스타 대회에서 챔피언을 먹은 바리스타가 믹스커피를 먹더니 이 바리스타는 누구시냐고. 난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맛을 구현해낼 수 없다고. 맞아. 이 맛을 구현해낼 수 없다고. 이 기억들이 자기 제품을 목숨 걸고 만드는 거니까 마치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만드는 거니까 마치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그럼 바리스타 분들은 목숨 안 걸고 만드나요? 그럼 바리스타 분들은 목숨 안 걸고 만드나요? 아니, 그건 그런데. 목숨을 걸다녀. 교자분 오신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달 쉬어. 두 달 쉬어. 뭘 맨날 올 때마다 쉬래. 서로 쉬래, 서로. 서로 쉬래. 서로 쉬래. 맨날 서로 쉬래.